반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수십억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고액을 체납한 사람을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유흥업소 운영자 A씨. 지난해부터 업소 직원의 조카 명의 계좌로 수입을 돌린 뒤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31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본인 부동산의 천안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매매 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강제징수를 피하는 꼼수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감옥 신세였습니다. 정부는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 낸 사람은 유치장에 보내기로 했는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감치 신청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유치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지각 납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수채를 가진 B씨는 양도소득세 3억 3천4백만 원을 안 냈는데 감치 신청 대상 통지를 받자마자 체납액 22건 중 20건을 즉시 상환했습니다. 서버라는 것이 아니라 감치 명령 제도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내는 순기능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치 대상자 3명을 의결했고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마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